오늘의 증권사 키워드입니다. 기대감이고요. 크래프톤 종목이네요. 대신증권의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게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두 가지의 새로운 게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작 기대감과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거래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 40만 원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떨어졌었어요.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떨어졌었고. 그런데 이렇게 상승했던 날이 있나 싶을 정도고, 오늘도 사실 윗골이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 종목 얼마나 하락을 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서 무슨 일이 있나 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국내 증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크래프톤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사실 46만 원이었는데,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27만 4,500원으로 종가였거든요. 그래서 1월 한 달간 4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사실 많이 하락했잖아요, 1월에. 그래서 그 하락률이 10%거든요. 그것보다 4배가량 더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사실 유동성 축소 때문에 성장주 주가 누른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뉴스테이트라는 신작 게임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HDC 현산보다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호재는 없지만 대형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고 하면서 다시 크래프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사실 보고서가 계속 하락할 것 같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전에 미리 커버를 했다고 하면 업데이트 차원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신증권 하우스에서는 크래프톤 이번에 처음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다시 커버를 개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장 당시 지난해 8월이었죠. 공모가가 한 49만 8천 원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은 28만 7천 원 정도로 지금 내려앉은 상황인데, 오늘장에서 한 4%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장에서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오늘장 모처럼 오르고는 있지만,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다, 그냥 이 부분이 모멘텀인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서도 뜸하다가, 사실 부정적인 보고서 목표가를 내려잡는 보고서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개시를 했는데, 내용이 나쁘지는 않아서 한번 해보는 것 같고, 워낙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기계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목표가는, 공모가가 낮은 40만 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보고서는, 목표 PER이 19.5배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게임 피어 9개 사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 PER이 24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낮은 이유는, 당연히 항상 얘기 나온 것처럼 배틀그라운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경쟁사 대비해서 사실 P2이나 NFT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사실 별로 하지 않았어요. 계획도 별로 밝히지 않았고, 그래서 약간 할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올해 신작 게임 출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할인율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상반기에 언론 월즈라는 신규 게임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IP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들 때문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항상 공격을 받아왔는데, 올해 일단 게임이 두 개 나온다고 하니까, 이 IP 확장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할인율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게임라인도 중요하지만, 기존 유저도 중요하지만, 신작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작 기대감으로 상승력을 가져가는 종목인데, 또 지난달에 기존의 유료 게임이었던 배틀그라운드가 무료로 전환이 됐잖아요. 결국은 지금 유저수를 확대해서 실적을 더 올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사실 유료로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신규 유저수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업체에서 얘기 안 해줬나 봐요. 그래서 숫자가 안 들어갔는데, 당연히 늘긴 늘었겠죠. 그런데 배틀그라운드가 무료로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에,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가 상승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